얼마 전에 제가 영상에서 이재명과 쌍방울 이야기를 하면서 경기도 부지사였던 이재명 측근 이화영에 대해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쌍방울 측은 이재명 측의 강압에 의해서 북에 돈을 보냈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다 대고 니들이 보내고 싶어서 800만 달러를 보내놓고 왜 따지냐고 말하고 있는 바로 그 사람이에요. 쌍방울 김성태와 20년을 형동생하면서 지냈다는데 검사 앞에서는 갑자기 존댓말을 하기 시작했다는 바로 그 인간입니다. 이재명 측근 이화영은 이재명 건뿐 아니라 본인도 쌍방울에서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중입니다. 심지어 쌍방울에서 법카를 받아서 지돈처럼 사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데 급반전이 일어났어요. 어떤 여자가 갑자기 재판에 등장해서는 그 법카는 이화영을 위해서 자기가 다 쓴 거고 이화영은 전혀 몰랐다고 주장을 한 겁니다. 이 여자는 원래 이화영이 알고 지냈던 사람이라고 해요. 정치 활동을 하다가 만났다는데 이화영이 운영하는 회사로 들어가서 거기 직원으로 있다가 이화영이 그 회사를 폐업하자 쌍방울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런데 일을 하지는 않고 쌍방울에 이름만 올려놓고 유령 직원으로 월급만 받으면서 살았어요. 그 여자 본인 말로는 자기는 일을 하고 싶었는데 쌍방울이 일을 안 줘서 그냥 월급만 받았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아이고 참 불쌍하기도 하지 그죠? 이 여자가 법정에서 주장한 바는 이래요. 쌍방울에서 법카를 받은 것은 자신이다. 이화영은 법카의 존재도 몰랐다. 그런데 그 문제의 법인카드의 결제 내역을 보면 이화영이 자기 집으로 음식을 배달시켜 먹었고 이화영이 가족들이랑 제주도 여행을 갔는데 렌터카를 빌리고 그걸 쌍방울 법카로 결제한 건 집에 TV, 냉장고, 에어컨을 산 내역 등이 들어있어요. 심지어 이화영이 의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약을 사 먹은 것까지 법카 사용 내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걸 그 여자는 자기가 이화영을 위해서 결제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중이에요. 이화영은 전혀 몰랐고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이화영의 집에 음식을 막 주문해서 배달을 시켰고 가족 제주 여행에 따라가서 렌터카만 결제해주고 본인은 빠졌고 다시 바로 서울로 올라왔는지 뭔지 본인은 빠졌다는 얘기는 아직 없기는 한데 안 빠졌으면 그러면 가족 여행을 이 여자가 같이 다녔다는 얘기가 되니까 더 이상하죠. 이재명 측근 이화영 집에 지 마음대로 TV, 냉장고, 에어컨을 주문해서 막 보냈고 심지어 이화영이 동네 의원의 진료를 받으러 가는데 거기를 따라가서 자기가 가진 쌍방울 법카로 이화영의 병원비와 약값을 몇 천 원 하지도 않았을 건데 그걸 마치 엄마나 베이비시터 마냥 의원까지 따라가서 대신 결제를 해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화영은 그걸 의심도 의문도 없이 다 받아들였고요. 당시 이 여성의 신분은 뭐냐? 무슨 이화영을 지원하고 싶은 인심 좋은 독지가 떼부자가 아니라 그냥 대학원생이었다고 합니다. 이화영도 그걸 몰랐을 리가 없죠. 오래 알고 지냈으니까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예전에 알던 어떤 여자가 예전에 자기 회사 직원이었던 지금은 대학원생 신분인 어떤 여자가 막 집에 음식 배달시켜주고 집 전자제품을 다 바꿔주고 가족 여행까지 따라와서 렌터카를 결제해주고 의원을 따라와서 어디 대학병원에 큰 수술비를 내줬다. 이것도 아니고 의원 진료까지 따라와서 얼마 하지도 않는 병원비와 약값을 내주고 갔다. 그리고 이재명 측근 이화영은 그걸 아무런 의심 없이 받아들였다. 이 돈이 어디서 왔느냐? 왜 나한테 이런 돈을 쓰느냐? 한 번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그 여자가 오직 선의로 개인카드를 막 쓰는 줄 알았다. 법카인 줄 몰랐다니까 개인카드를 쓴다고 생각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여자한테 나 가족들이랑 밥 먹을 거니까 네 사비로 우리 집에 음식 시켜줘. 나 제주도 가는데 와서 네 사비로 렌터카 결제해줘. 나 동네 병원 갈 건데 와서 네 사비로 병원비 좀 내줘. 이랬다. 자기 일정을 말해주지 않고서야 그 여자가 그걸 알았을 리가 없으니까 병원에 언제 가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화영이 말을 한 거죠. 와서 결제하라고. 판사를 바보 멍청이로 보고 국민을 머저리로 보는 게 아니고서야 이따위 헛소리를 지금 변명이라고 떠들고 앉았습니까? 애초에 쌍방울이 대체 왜 저 여자를 유령 직원으로 뽑아요. 조직 관리가 너무 안 돼서 저런 직원이 있는지도 모르고 뽑아놓고는 일은 안 시키고 월금만 줬다. 그리고 그런 사람한테 법카까지 주고 마음대로 쓰게 했다. 웃기는 소리죠. 요즘은 전 직원한테 법카를 주는 회사가 많기 때문에 법카를 받았다는 사실 자체는 큰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사용하는 건 전혀 다른 문제예요. 법카가 개인 카드 쓰듯이 손에 쥐면 그냥 한도까지 자유롭게 신나게 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회사 전산에서 승인이 안 되면 바로 카드 정지 먹고요. 바로 불려갑니다. 직원 나부랭이가 법카로 냉장고 에어컨을 산다. 약값을 결제했다. 배민에서 음식을 시켜 먹는다. 그것도 개인 주소로 CR도 안 먹히는 얘기예요. 관리부서에 실시간으로 경고가 뜹니다. 결국 저 여자가 이야기하는 그리고 이재명 측근 이화영이 똑같이 주장하는 쌍방울에서 저 여자가 법카를 받아서 선의로 이화영에게 막 베풀었고 이화영은 아무것도 몰랐다는 얘기 자체가 얼토당토 아는 헛소리인 거예요. 이재명 쪽 애들이 이런 얘기를 만들어내는 것은 이게 처음이 아닙니다. 당장 박소연만 봐도 법카로 한우를 사다가 김혜경한테 바친 그 죄가 그냥 자기 혼자 다 했다. 김혜경은 몰랐다고 주장해서 혼자 독박을 썼어요. 이재명 측근 이화영이랑 똑같은 얘기입니다. 직원이 집에 한우를 사다 바치는데 김혜경이나 이재명은 그걸 시킨 적도 없고 돈의 출처도 몰랐다. 근데 그러면 상식적으로 어디서 났냐고 물어야 맞지. 그걸 그냥 덥석덥석 주는 대로 구워 쳐먹고는 이제 와서 난 그냥 박소연의 선의인 줄 알았는데요. 이 얘기잖아요. 한우 가져왔습니다. 무슨 한우야. 갑자기 이걸 왜 사왔어. 무슨 돈으로 산 거야. 이런 게 일절 없이 한우 가져왔습니다. 그래 문 앞에 놔두고 가. 대체 어떤 정신 빠진 인간이 이따위로 세상을 살아간다는 말입니까? 역시 이재명의 최측근 은수미 성남시장 자리를 사실상 그냥 넘겨받은 그냥 시장을 물려받은 은수미는 조폭 출신 사업가에게서 운전기사를 지원받은 혐의로 기소가 됐는데 은수미의 주장은 뭐였느냐. 운전기사가 봉사를 해주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자그마치 11개월 동안이나 운전기사 월급을 주기는 커녕 차도 은수미 차가 아니라 그 운전기사가 가져온 차를 타고 다녔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밝혀지기로는 은수미는 주차비, 주유비 한 번을 낸 적이 없다고 해요. 그런데 정치자금법 위반 재판을 받는 은수미는 자기는 몰랐다. 그냥 누군가가 선의로 차를 끌고 와서 나를 태워 다니길래 1년 가까이 그냥 타고 다녔던 거다. 자원봉사를 받는 줄 알았다.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이재명 주변에는 이렇게 순진하고 이렇게 순수한 사람뿐입니까? 누가 막 돈을 가져다 주고 음식을 가져다 주고 대신 결제를 해주고 전자제품을 사다 주고 차를 운전해주고 하면 단 한 번을 그 이유도 돈의 출처도 안 묻고 어이쿠 잘 먹으마 어이쿠 잘 쓰마 어이쿠 잘 타마 상대가 엄청 여유 있는 무슨 자선가도 아니고 그냥 아래 직원, 대학원생, 무직 남성 이걸 지금 말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국민을 얼마나 우습게 보면 국민 앞에서 이따위 망발을 떠드는지 기가 막히지 않아요? 이번 이재명 측근 이화영의 금품수수 사건 그리고 김혜경, 은수미 사건 그리고 최근 있었던 전영수 씨의 사건과 그 이전 네 사건 이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서 이야기가 정리가 좀 되는 것이 아닐까요? 이재명과 그리고 그 최측근들과 관계를 맺었고 그 측근들을 위해서 일했던 사람들은 둘 중 하나인 거예요 죄를 덮어 쓰거나 아니면 죽거나 이고 이거 열려야 그랬어요? 드디어 일어나서 정리가 좀 됐어요 손 .